안녕하세요 푸우형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는 거 바로 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귀여워서도 간식을 주지만 훈련이나 교육 목적으로도 간식을 꼭 챙겨주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간식의 형태만 잘 골라줘도 훈련의 효과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호성 최고 활용방법도 정말 다양한 츄르 간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푸우가 요즘 빠져있는 이 인생 츄르도 함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뽀빠이 비타스틱이란 제품이고요 푸치마켓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꾸준히 먹여봤는데 정말 잘 먹고 활력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미친 강아지 예전에는 아침마다 입맛도 없고 그냥 누워있던 푸우가 요즘은 저를 깨우고 밥 달라고 난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 제품이 특히 영양제 같은 츄르라서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오메가3 비타민이 들어있고 면역, 관절, 노화 예방처럼 사료로는 챙겨주기 어려운 부분도 챙겨줄 수 있더라고요 치킨, 비프, 연어 두 가지 맛 모두 기호성이 좋아서 츄르 하나로 영양제처럼 틈틈이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츄르가 집에 꼭 있어야 하는지 다양한 활용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강아지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죠 얘가 아픈 건 아닌지 혹은 사료가 질린 건 아닌지 많이 걱정되는 순간인데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, 입맛 살리기 강아지가 아프면 제일 먼저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잘 먹던 간식을 거부하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장드리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아침 일찍 공복이 지속되고 속이 불편할 때 간식도 사료도 안 먹고 공복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도야 밥 먹자 이 츄르를 뜯어서 사료에 섞어주는데 분명 입맛이 없어서 간식을 안 먹다가도 이 츄르만 뜯어서 사료에 섞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할 때도 기호성이 너무 좋아서 약인 줄도 모르고 잘 먹더라고요 정말 츄르가 있어서 든든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게 있기 마련이죠 빗질, 미용, 목욕이 특히 그런데 막 억지로 혼내고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츄르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, 둔감아 훈련 먼저 목욕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목욕하기 전부터 중간중간 끝날 때까지 틈틈이 츄르 간식을 줘보세요 손이 젖어있다 보니까 일반 간식은 축축해지고 눅눅해져서 강아지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데 츄르는 손이 젖어있던 거품이 있든 그냥 쭉쭉 짜주면 되니까 정말 정말 편하더라고요 힘들었던 미용이나 빗질, 목욕이 츄르와 함께해주면 더 편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강아지 훈련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집중력인데요 이 츄르 간식은 훈련할 때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, 집중력 끌어올리기 저도 얼마 전에 훈련사 자격증 딸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푸우 집중시키는 거였어요 푸우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훈련에 집중하다가도 금방 흐트러지곤 했는데 그 실기 시험 보는 당일날 츄르를 손톱 밑에 짜가지고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는 푸우가 집중을 잘 해줘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그만큼 이 츄르는 액체 형태라서 정말 향이 풍부해서 기호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간식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츄르를 줄 때 이 입구가 넓어서 막 새 꼬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푸치마켓에서 나온 비타스틱은 이렇게 입구가 좁아가지고 간식을 원하는 만큼만 조절해서 섬세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짜놓는다고 해서 흐르거나 뭐 그렇게 오일리 하지가 않고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제품이 잘 나와가지고 훈련할 때 활용하기 특히 더 좋습니다 마지막 츄르 활용은 츄르 활용의 끝판왕 이렇게까지 츄르를 활용한다고? 네 번째 오랫동안 노는 장난감 이런 고무 장난감만 있으면 츄르를 안에 넣고 얼려주어 오랜 시간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더위 식혀주려고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난방으로 집이 더워져서 힘들어하는 푸를 위해 종종 급여해주기도 합니다 갯검이나 뼈 간식을 강아지한테 급여했다가 목에 걸리거나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츄르를 얼려서 주면 아무리 급하게 먹어도 집에 두고 나가도 될 만큼 안전합니다 정말 이 츄르 간식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하죠 강아지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강아지가 먹으면 정말 활력이 살아나는 뽀빠이 스틱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츄르와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반려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실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렇게 좋아?